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독놈들 5건,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독놈들 1건,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건,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건,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건,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에 이어서 다섯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늘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한국의 큰 공직선거의 문제점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런 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굉장히 끄끄러워하는 부분들이 사전투표자 수를 알 수 없도록 만들어 놓은 거죠. 특히 사전투표자 수 가운데 관내 사전투표자 수, 관내 사전투표를 몇 명이 했는지를 모르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선관위의 핵심 인력을 제외하게 되면 사전투표를 몇 명이 했는지를 누구도 모르는 겁니다. 사전투표가 천만 표 이상이기 때문에, 천백만, 천이백만 정도 되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이런 몇 사람이나 했는지를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가 찬 거죠. 실제로 사전투표자 수를 선거관리위원회는 아무도 알 수 없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것도 아주 의도적으로, 의도적으로 사전투표자 수를 알 수 없도록 만들어 놓은 그런 깜깜이 사전투표 제도가 지금 시행에 옮겨지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이제 막기 위해서 더 카르텔을 여러분들 제작했던 까부카 님이 착하게 지적했지 않습니까? 선관위는 어떤 수단을 동원하든지 간에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아무 숫자가 표시되지 않는 그런 바코드를 도입할 텐데 반드시 일렬번호가 찍힌 마지막 숫자만 보면 몇 표의 사전투표지가 발행됐는지를 알 수 있도록 숫자를 집어넣어야 된다. 4.15 총선의 사전투표정지의 qr코드가 바코드로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숫자가 없는 두 번째 형태를 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첫 번째처럼 숫자가 있는 형태를 반드시 관철시켜야 됩니다. 숫자가 있을 경우 특히 마지막 투표자의 번호를 통해서 몇 장이 발행됐는지 투표자 수를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숫자를 넣을 경우 무작위가 아니라 하나씩 증가하는 번호를 차례대로 인쇄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카푸카님의 이야기는 시작이 되는 1번부터 시작해서 끝번까지 이렇게 번호가 여러분들 있어야 그래야 투표소 단위에서 몇 장이 발급이 됐는지를 알 수 있다. 이런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참 중요한 건데 오늘 그동안 제도 문제 특히 사전투표자 신분증 이미지 파일을 비롯해서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날인과 같은 그런 선거관리위원회가 아주 교모하게 만들어 놓은 그런 공직선거법상의 독소조항을 잘 정리해서 우리들에게 전달했던 대학 교수로 계시는 제2님께서 한 번도 저한테 이른들 주의를 한계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이 세 가지 문제입니다. 제2 교수님의 의견은 첫 번째는 4월 10일 총선에서 반드시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날인해야 되고 두 번째는 공직선거법이 지난해 연말에 고쳐졌는데 사전투표자 신분증 이미지 파일을 즉시 삭제해서 한 달 보관으로 이렇게 여러분들 바꿨는데 한 달 가지고 되지 않고 선거 무효소송이 제기되는 최소 6개월까지는 보존이 돼야 된다. 그렇게 여러분들 개정을 해달라. 그리고 세 번째는 사전투표용지 바코드에는 반드시 숫자가 변기되는 숫자가 함께 표시되는 그런 바코드로 바꿔야 된다. 이런 내용을 여러분들 오늘 보냈는데 그 내용을 여러분들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10일 총선에서 부정선거를 막고 공명선거가 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조치가 반드시 형해져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설명입니다. 이들 세 가지 조치는 부정선거를 도모하기 위해 설정된 공직선거 관리규칙을 폐지 내지 개선함으로써 공명선거가 되게 하는 조치입니다. 첫 번째는 투표관리관 도장의 인쇄 날인을 폐지하고 사전투표관리관이 자기 이름이 새겨진 도장으로 날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전투표장을 찾은 사람들이 남기게 되는 전자적 이미지 형태의 사전투표 참여자 명단을 선거 이후에 6개월까지 보존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정작업이 이루져야 됩니다. 세 번째는 사용될 바코드의 하단에 반드시 아라비아 숫자 일렬보도를 변기함으로써 사전투표에 참가한 사람 수를 밝힘으로써 유령 및 가짜 사전투표지 생성을 막아야 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세 가지로 여러분들이 이야기했는데 그 내용을 여러분들 조금 더 우리가 그 내용은 이렇게 딱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한 번 더 상세하게 제의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선거관리규칙 제84조 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쇄 날인을 폐지해야 됩니다. 이런 공직선거관리규칙은 공직선거법이라는 국회에서 통과된 모법 밑에 있는 선관위가 만든 내부규칙입니다. 선관위가 이렇게 규칙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대신에 공직선거법 제158조 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로 사전투표관이 자기의 이름이 새겨진 도장인 사인 개인 도장으로 투표지에 직접 날인하게 해야 됩니다. 사전투표가 종료되면 개인 도장을 지참하고 귀가하게 함으로써 가짜 사전투표를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컴퓨터에 조회가 있는 분들은 지금은 도장 이미지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여러분들 도장을 만들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충분하지 않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공직선거관리규칙 제86조 2항에 규정하고 있는 전자적 이미지로 저장된 사전투표자 명단을 30일간 보관해 선거 후 6개월간 번호 안 하도록 연장하도록 다시 개정해야 됩니다. 이거는 법적인 조치가 전혀 필요 없지 않습니까 이거는 선관이 내부규칙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바꿀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선거 소송이 6개월 내에 있을 경우 전자적 이미지 형태의 사전투표 참여자 명단을 정거로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선거관리비원회의 내부규칙인 관리규칙 공직선거관리규칙이기 때문에 그냥 선관위가 그냥 결정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종류의 국회에 그런 동의를 얻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셋째는 공직선거법 제151조 6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로 사전투표지에서 바코드를 사용하도록 하되 바코드의 하단에 아라비아 숫자 일렬번호를 반드시 변기하도록 하고 절치선을 두어 절치한 뒤 별도로 보관하도록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바코드에 변기된 일렬번호가 사전투표 참여자 수단을 정확하게 알게 해주기 때문에 유령투표자를 만들어넣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게 되면 대한민국 공직선거에서 가장 지금 큰 쟁점이자 위험한 요소가 첫 번째는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의 인쇄 날인을 통해 가지고 다시 이야기하면 도장 이미지를 이미지를 사용해서 투표용지에 프린트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투표수가 아닌 제3의 장소에서 원한 만큼 위조투표지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막아야 되고 그건 못지않게 여러분 중요한 것이 바로 전산조작을 막는 겁니다. 전산조작의 핵심은 선거관리위원회가 대단히 조직적이고 의도적으로 사전투표자 수를 누구도 알 수 없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전투표자 수를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 필요한데 그중에 하나가 이번에 개정에서 도입되는 사전투표용지에 있는 바코드의 일렬번호 한 장 두 장 색장 이렇게 발간된 일렬번호를 반드시 가져야 되고 그다음에 제가 여러 번 강조한 바와 같이 현장 수기 작성 사전투표 선거인 명부를 반드시 작성해야 된다. 어느 투표소든 간에 투표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1번 2번 3번 순서로 당일투표 선거인 명부와 마찬가지로 성함 사인 그다음에 주민번호 그다음에 전화번호 이렇게 몇 명이 됐는데 그래서 전국에 만 8천 개 정도의 사전투표소 사전투표소에서 전국에 3천 한 500개 정도의 은면동이 있고 그 산하에 만 8천 개 정도가 있지 않습니까 정부는 대만엔 만 4천 개의 투표소 가 있었지 않습니까 대만은 만 4천 개에서 동시에 여러분들 투표가 끝난 이후에 현장 수개표를 통해서 바로 여러분들 개표가 진행이 되죠. 그래서 우리보다 훨씬 더 빨리 결과를 알 수 있게 됐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만 8천 개 더 많으니까 만 8천 개에서 관내 사전투표에 참가한 사람들의 숫자가 반드시 측정이 돼야 된다 그 점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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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